정말 오래간만이지만 이렇게 한 해가 가기 전에 공연으로서 여러분들을 만나뵙는 것도 거의 뭐 20년 만인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너무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어 사실 굉장히 추울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거 열기가 아주 후끈후끈해서 뭐 하나도 안 좋습니다.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거리인데 익숙한 거리에서 각단바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좀 낯설 것 같아요. 아 가끔 이 거리 많이 다니고 그랬었잖아요. 네 맞죠. 네 한 분 한 분씩 인사드릴게요. 저 끝에 아무 표정 감정 없는 것부터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성원입니다. 마지막 날에 되니까 좋네요.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이 재수입니다. 이제 올해 2016년이 지금 이제 한 20 몇 분 안 남았네요. 이렇게 특별한 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같은 시간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.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 익숙한 길거리에서 낯설게 봐서 좋고요. 무엇보다 2016년 여러분도 참 뜻깊었죠?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돌아온 만큼 정말 뜻깊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 안녕하세요 김전학입니다. 역시 성원이도 얘기했지만 2016년은 저희한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2017년 밝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 관객이 이렇게 양쪽에 앞뒤로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저쪽에 잠깐 인사드리러 갈까요? 저 뒤쪽도 인사를 잠깐 드리고 오겠습니다. 와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. 저는 그냥 살다살다 이런 무대는 처음입니다.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재키라 자 여기 있는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춥죠? 정말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뭐 웃을 수 없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다 홀불 털어버리시고 17년에는 항상 웃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요. 저희 잭스키스 공연 쭉 이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Aww Mutta 어디 먹어야지 저기? 빅brigtu 안 애들한테 낯설지 은이난 낯설지 은이날나 cker